최근 시장은 그 어디에서도 안전한 투자처를 찾기 어렵죠. 주식 가상화폐는 물론이거니와 전통의 안전자산인 금도 또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. 일단 증시 상황만 봐도 코스피 거래대금이 2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또한 증시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되는 투자자 예탁금도 연초와 비교하면 10조원가량 줄어드는 등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. 간반 미증시를 폭락으로 밀어넣은 인플레 우려와 중국 봉쇄, 우러전쟁 등 대외 여건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이런 약세장 현상이 나타날 텐데요. 이럴 땐 아무래도 고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하겠죠. 영리한 투자자들은 약세장의 소나기를 피할 처마를 일단 찾았습니다. 바로 코스피 200 인덱스 펀드인데요. 4월 코스피 200 인덱스 펀드에 유입된 그 자금이 1,052억 원으로 3월 937억 원의 자금이 빠져나간 걸 고려할 때 주목되는 변화입니다. NH 투자증권에 따르면 코스피의 최근 PER은 9.5배 수준으로 장기 평균치인 10.1배를 밑돌고 있어서 저평가라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. 그만큼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. 실제 연초 이후 지속적인 시장 하락에 따라서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인덱스와 레버리지 투자에 베팅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.